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2022학년도 유아체능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사회성과 자아영성,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위해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한글, 영어, 수학누리 등의 인지교육과 수영, 태권도, 일라인 등 체육활동을 병행해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유도하는 단계식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5세부터 7세까지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오늘 19일까지 체육센터에서 입단 상담과 원서 교부가 이루어지며 모집기간은 24일 오전 9시부터 입단을 희망하는 유아의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